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의 분양TV입니다. 오늘은 부산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의 분양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는 기장 연하리 주변에서 바다별을 자랑하는 식당과 횟집, 카페 등이 많습니다.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는 주거시설 중 보기 드물게 바다에 초인접한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연구 조망을 자랑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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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나요?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쁘고 럭셔리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우스입니다. 호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분양문의는 공인중개사 김상만에게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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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